대학교 팀플 수준으로 일할 거면 학비들을 내고 다녀요. 네? 저기 팀장님. 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홍예술 대리. 홍 대리. 언제부터 향수 썼지? 저 향수 안 쓰는데요? 몇 번도 더 말했지. PM은 모든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. 들어왔어. 아니, 보고 싶었어. 잘해보자고요, 홍예술 행위님. 내가 5년 동안 방학보다 여 몇 주간에 너 정말 딴 사람 같은 거 알아? 넌 날 좋아하냐?